시원해, 여기에 그... 아! 저 표정은... 배고프니까 먹어야지... 응? 누가 왔어요? 어디 방송에서 장미를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봐서... 아이, 감사합니다. 아유... 선배님한테 장미를 받으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. 감회가 새롭습니다. 이 정도 괜찮네? 네네. 형님들 식사는 어떻게... 제가 오늘 형님들 오신다고 해서 제가 요리를 집에선 절대 안 해 먹거든요. 그리고 요리를 사실 잘 못해요. 근데 손맛은 제가 있어요. 못하는데 손맛 있다고? 네, 그러니까... 많이 해봤어, 요리를? 아니, 많이는 안 해봤어요. 근데 요리를 하겠다고? 아, 저는 손맛은 좋아요. 아니, 좋은데는... 안 해봤는데? 긍정적으로 살면 좋은 거니까. 자신감 있게 자른다. 그런데 거침이 없어. 실패하면 또 성공할 수 있을 곳에 다가가는 거니까. 이렇게, 이렇게 생겼어. 아, 근데 실제로 보니까 TV에서 약간 느끼한 면이 좀 많이 보였는데 안 그러네, 인상이. 아, 저요? 아, 감사합니다. 편하게 보이지, 이렇게 순박해, 순박해 보이고. 아, 나도 사람들이 실제로 보면 이렇게... 아, 진짜 잘생겼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. 아, 정말요? 텔레비전 왜 이렇게 나오냐고 나보고 그래서... 그 있잖아요, 남자 멋있는 배우분들 약간 그... 인터스텔라 주인공 그 누군지 아시죠? 아... 매튜 매크노이 있잖아요. 형이 딱 뒤돌아보시면서 그만 좀 하지 그래. 딱 그러시는데 뭔가 약간 그 느낌을 썼고 내가 오, 멋있다. 나 그렇게 생각했었는데. 되게 참... 영적이... 관찰을 좀 했네. 네. 아니,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. 너무 매력있으셔가지고 그때. 멋있어가지고. 저는 사람을 좀... 괜찮은 친구를 만난 것 같아서 좀... 아, 시호희가 당연해지냐.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은 아닌데? 저는 비주얼에서 뭘 하면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. 그런 것처럼 보이지. 그러니까 또... 내가 이제 되게 잘하고 있는데 멀리서 보면 되게 못하는 것 같지? 약간 그런... 아니에요, 형. 형, 근데 제가 방송 보면서 너무 조금 불만이 있었어요. 왜? 제가 넌 보면서. 아니, 형 진짜 매력 있는 남자거든요. 누가? 형님이요. 내가? 네. 아니요, 진짜로요. 내가 받은 칭찬도 별거 아니라는 것 같아요. 그냥 다 칭찬하는 것 같아요. 아니요, 아니요. 형님이 갖고 계신 그런 원석에 비해서 너무 자신감을 일부러 내실 수가 있는데 안 내시는 것 같아요. 그러네, 좋은 말이에요. 그냥 다 좋게 보는 사람인 것 같아요. 아니요, 아니요. 그, 시호희가 여기에 여성분이 본 적은 없니? 여기요? 뭐... 없진 않겠죠, 형. 아, 시호희가? 그거 뭐지? 아, 시호희가? 그거 뭐지? 뭐지? 없진 않겠죠. 시호희는 혹시 저기 장기 자랑할 줄 아는 거 있어? 뭐 장기 같은 거. 장기 자랑이요? 아니, 왜냐면 연말에. 네. 어, 된다. 어, 된다. 어, 된다. 어, 된다. 아, 조금만 심지어도 되는구나. 저게 약간 더럽긴 한데 괜찮은데? 내가 장기 자랑 이거 해봐. 형님은 이렇게 지금 연애는 안 하세요? 난... 어, 뭐... 그냥... 하는... 친구... 있어. 친구... 있어. 아니, 근데 언제부터요? 아니... 3개월? 3개월? 제일 설레일 때잖아. 어... 어, 부럽다. 나도 음식을 좀... 네.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. 왜, 사랑하는 사람 해주고 싶어서? 최근에 보고 이렇게 직접 막 해보진 않았는데 약간 자신감을 이렇게 확 끌어올려주는 웃음법이 있대. 아, 그래요? сотруд pretty short.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맛있겠다. 오우. 나쁘지 않죠? 맛있어. 그래요 진짜요? 맛있어. 맛있어. 왜 이렇게 맛있지? 그죠? 안 해봤다며. 네 안 해봤어요. 굉장히 고급진 느낌? 여기다 와인 한 잔 드셔보세요. 그러니까 한 번 드셔보세요. 그죠? 안 해봤다며. 네 안 해봤어요. 와인하고 진짜 맞아. 네. 그죠? 아아! 아 기분이 좋아. 그거는 어떻게 생각해요? 여자친구 화장실 들어갈 때 가방 들어주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? 그냥 그건 그 남자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매너인 거죠 사실. 여자한테 잘 보이고 싶은 순진무고한 열정 아닐까요? 그러니까 들어주는 신용이라도 하라는 얘기야. 그러니까 계속 들게 하지 않을 거 아니야. 아! 포춘 쿠키. 포춘 쿠키 아시죠 포춘 쿠키? 포춘 쿠키가 옛날에 시원이가 저 사이클. 자 여기 있습니다. 여러분 우리 시원이가 포춘 쿠키가. 우리가 시원이가 함께 할 수 있는 이유가. 우리 시원이가 리우스에 함께 할 수 있는 이유예요. 얼마나 유명한 사진이네. 얼마나 유명한 사진인가 이거. 얼마나 유명한 사진이네 이거. 세시 혀. 세시 혀. 세시 혀. 형 깠어요? 만든 자에게 복이 있나니 김종국의 딱밤 맞기. 나 김종국한테 한 번도 안 맞아 봤는데? 야 이번에는 좀 살살 때려. 무조건 살게 때리는 게 제일. 아 이게 저거 그냥 그게 아니고 이게 또 하는 거야? 빨리 해. 딱. 딱 맞아봐. 대천남부터. 원희 형. 행복 많이 받으세요. 많이 받으세요. 이거 맞은 사람 다 잘 됐어. 이거 맞은 사람 다 잘 됐어. 이거 맞은 사람 다 잘 됐어. 다 잘 됐어. 이거 맞고 술술 틀렸고. 야 나 형 실주로 오잖아요. 처음 봤어요. 처음 봤어요. 사실 김종국의 딱밤 챌린지가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지금 이기고. 궁금해요. 댓글에 너무 맞고 싶다고. 우리 마사장님이 이제. 딱밤 챌린지가 있어. 네 그렇습니다. 네. 오케이 오케이. 네. 그러면은. 헤엑. 뭐예요? 헤엑. 뭐예요? 설마. 2022년에는 근육맨을 조심하세요. 김정국에게 딱봉 맞기. 김정국에게 딱봉 맞기. 뭐야? 이거 뭐야. 나 또 했던 거 아니야? 아니 여기. 아니 저거 한번 경험해 보고 싶어요. 네. 네. 어차피 할 거 빨리 하면 안 하죠. 그래. 어차피 할 거 빨리 하면 안 하죠. 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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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. 시헌이 태어나서 처음 맞아봤어. URE EU entreionar連 Ocean이 저요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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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하하하. 시헌이 태어나서 처음 맞아 봤어 얘.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하 일단 들어와. 예예. 여기 그. 들어와 일단. 왜 물은 또 안 빠지니. 아이씨. 아유 집이. 엄청 빈티지 하신데. 실례하겠습니다. 아 여기. 화면 그대로구나. 좋은데. 형 좋은데요. 아니야 니가. 니가 디테일하게 못 봐서 그래. 아 그래요. 형 근데 수건이 안 보이네요. 수건이. 그래 이거. 야 이거. 일단 이걸로 조금 한번. 야 이거. 야 빈티지 끝인데. 야 이거. 시원아 여기 드라마 세트장이 아니고. 예. 진짜 남영이가 사는 집이야. 형 세금만 이 1942 놔ским. 세금만 미 regular compost. 세금만 끝. 세금 années. 세액부터. 이거 닦으셔야 하는데. 일단은 따뜻한데로 좀 와 봐. 이걸 하라고 생각해, 이걸 하라고 생각해. 맨날 다리는 손수건. 어 손수건? 아니 빈손으로 오기 뭐해서. 뭘 갖고 왔어. 이거는 남형이 형 뭐 와인 샴페인 좋아하신다고 해가지고. 샴페인 갖고 왔고. 어떻게 양복에 입고 다녀? 아주 오늘 저기 여기 오기 전에 그 그 뮤니세프 뭐 관련해 하고 했던 게 있어가지고. 예쁘다. 형 원하시면 제가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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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 나 도저히 혼자 내가. 네. 견디기가 힘들 것 같아요. 집이 다이나믹하긴 하네요. 그래도 클래식하고 빈티지. 되게 운치가 있는 이 거울이. 제 생각보다 훨씬. 괜찮아? 네. 깨끗해지고. 그런데 하나하나가 굉장히 강한 것들이 하나 있어. 아 진짜로요? 너 웨이컴 드링크 좀 먹어. 이거요? 이거 남형이가 해놓고. 뭔데요? 미숫가루인데. 미숫가루? 응. 형 형 왜 안되세요? 나 먹었어. 먹었어. 미숫가루. 먹었는데 너무 싱거워. 너 한번 먹어. 너 입맛에 맞을 수도 있어. 나는 너무 싱거워서. 뭐 너무 싱거워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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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orrifying.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뭐 맛있는 것도 아니고. 난 이렇게 밍밍한 미숫가루는 그냥 물보다 맛없어. mechanical. 그냥 괜찮은데? 아니 그래도 집 안에서 다 운동을 하게끔 해놨네 홈트를. 좋은데요? 한번 해볼까? 이걸 어떻게. 뭐야 왜 이렇게 끈적끈적거려. 뭐야 왜 이렇게 끈적끈적거려. 야 이거. 야 하지마. 형 아니야 니가 안 나. 아 난 진짜 저거는 진짜 완전 반전이었다. 이거 뭐지? 형 뭐 있어요? 이거 뭐야. 이거 뭐지 이거? 꼬리인데? 꼬리인데? 손 좀 씻고 올게요. 야. 아니 왜. 아니 뭐야 이거 싱크대 왜. 머리카락이. 머리카락이. 야 싱크대에도 있어 머리카락이. 야. 싱크대에도 있어 머리카락이. 오우 야. 야 빈티지 끝인데. 하하하하하. 야 이거 진짜 만만치 같네. 이야. 아 근데 여기 만만치 않네요 형. 여기는 방심하면 안 되는 곳이네. 하하하하. 응. 네. 하하하하. 아 패슈워. 나이스. 하하하하. 나이스. 하하하하. 굿좌. 굿. 유어 더 베스트. 오. 오우. 할렐루야. 잘했어. 잘했어 드릴까. 잘했어. 한 번 더. All right. 잘했어. 글자. 말이 너무 멋있어. 오늘 어땠어? 나는 그래도 우리가 호흡치곤 굉장히 잘 맞았던 것 같은데. 어떻게 생각해? 나쁘지 않았다고? 그러니까 같은 생각이네. 갓플레스 유다야. 줄 거야 줄 거야. 야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.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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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가만히 있어. 가만히 해. 알았다. 따뜻할 때 또 올게. 또 뛰자. 어때? 괜찮아? 응? 오지 말라고? 자 이리 와. 아니 당근이야. 그러니까. 어떻게 한 거야? 이런 감수성이 그렇지. 약간 영어책하고. 야. 앉으세요. 앉으세요. 여기 사업재산소인데. 네. 이거 그거잖아요. 형님 하시는 거. 고양이 고양이. 맞네. 맞네. 그 뽀로로가 연매출이 1,100억. 그렇죠. 15살이에요. 최고죠. 이 캐릭터 시장이 2018년 기준에서 12조야. 12조. 그렇죠. 맞아요. 12조. 네 맞아요. 그중에 우리가 100분의 1만 해도. 천억이에요 천억. 와이넛이 좀 와이넛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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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괜찮아요. 아 좋습니다. 기본적으로 이제 모델을 좀 해 주시면. 제가요? 이 드링크 모델로는 내가 볼 때는. 아 괜찮아요. 아 이제 들겠다. 네 제가 지금 여기서 확답은 못 드리고요.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한 다음에 형님한테 제가 정중하게 말씀 드릴게요.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정중하게 말씀드린다는 거죠. 제 어감이. 정중하게 거부하겠다. 아니 아니요. 아니요. 제가 지금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한 번 더. 아니 수주님께서. 아 그건 좋구나. 아니면 지금 회사 대 우리 맞주 회사하고 지분 스와핑을 좀 할까요? 저희 회사는요? 저희 회사랑 맞주 회사랑? 저 그건 싫어요. 그건 싫어요. 저를 모델로 쓰시면. 저는 아메리칸 갓 탤런트. 뭐 이런 데도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개인기가 많아요. 네. 얘를 먹으면. 네. 홀팬으로 캔따기. 홀팬으로 캔따기. 자. 어디야. 죄송해요. 뭐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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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팬으로 캔따기. 홀팬으로 캔따기. 자 이거 말고 그럼. 아니 여기. 맞주 콜라가 묻었네. 맞주 콜라가 묻었네. 매너가 좋으시네요. 아니 아닙니다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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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.